카드사 CEO들이 대거 연임에 성공하면서 내년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되는 경영 악화 속에서 조직 쇄신보다는 안정화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카드사 주장들의 연임이 잇따라 확정됐습니다. 원기찬 삼성카드사장과 이문환 BC카드사장, 정태영 현대카드부회장 등이 연임을 확정지는데 이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명진 신한카드사장,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카드업계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CEO가 대거 교체될 거란 전망이 비껴나간 것입니다. 특히 이명진 사장은 신한금융자회사 중 유일하게 연임된 것은 물론 정태영 부회장도 현대차그룹 부회장 6명 가운데 4명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공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카드의 경우 김창권 대표를 연임시켜 안정적인 매각 추진은 물론 임직원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초 연임에 성공한 정수진의 하나카드 대표도 취임 이후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네 번째 연임이 긍정적으로 점차집니다. 이동철 KB국민카드사장과 정원재 우리카드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남은 기간 성과의 연임 여부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CEO의 대거 연임은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입니다. 카드 업계는 그나마 경험이 있고 업계 현황을 꿰뚫고 있는 현직 CEO를 연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직 세심보다는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카드 업계 나머지 수상들도 교체보다는 연임의 무게가 쏠릴지 주목됩니다. 아시아경제TV 송현주입니다.